루스루스를 할지 아니면 아리를 할지 모르겠네. 루스루스로 가볼까? 루스루스. 철거가 필요할까 모르겠네. 명태가 필요할까 일단? 이것도 모르겠는데. 아 몰라 이렇게 가. 막타로? 영차. 많이 때렸다. 안돼. 악. 라인이. 비상. 탐망의 딸이. 오독함. 그러니까 사거리 버프 아니었으면 그죠? 아 이거 트린 사거리 버프가. 좀 컸네. 이런 데 있나 혹시? 어디 갔지? 린다 어디감? 뭐야 이거. 해줘. 오케이. 자비. 밀면 난 이득이야. 아 좋았다. 이런 거 좋아. 자 이러면 탑 보고 다 했죠? 아이고 아이버니. 아이버니 5레벨인데? 뭐야. 아이버니 레벨 뭐임? 버그 쓰는데 저거? 아이버니 2레벨. 아. 이건 아니지 않나요? 아. 가버려. 엇? 엇? 여기! 이 바보같은 녀석 어디 따봉 띄우고 있으래 따봉 띄울 시간에 빠졌어야지 이 녀석아 어?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? 자 리신 왔기 때문에 바로 안되겠다 으흐흐흐 이건 가능? 어어? 어? 어? 아 아니 유성에 죽었네? 아 트타 상대로 절대 로밍을 가지마 곧 당하고 있구나 오 좀 좋니? 호칸 먹혔다 아 트타 상대로 절대 백옵을 가지마 이거 어떡하냐 얘도 2칸 먹는데요? 아니 미드도 2칸 탑도 2칸 아 오케이 얘는 1칸 음 그래 그래 어 뭐야 너 유치아 있니? 인다야? 여기! 공 써야지 어? 공 써야지 너도 공 빠졌으면 이제 어쩌게 너 못 들어오잖아 공 없는 트리는 바루스를 이길 수가 없다 음 그래 그래 그건 사실이야 정말 싸게 뺐죠? 인다 어? 버려? 바루스가 빙다리 핫바디로 보이더나 넌 손해 좀 보자 어허 트타 상대로 절대 솔킬을 따위지마 어 왜요? 절대 따위지마 아 이거 어떡하냐 미드 어 여깄네 이런식으로 따 정신 못차리겠지 어쭈 미치겠지 그냥 자 밀자 따 정신 못차리네 아주 어쭈 어쭈 미쳤어 너 죽어 정신 차려야지 친구야 아주 그냥 좋아 죽는구만 따 버블 야미 아 이거 설마 아니죠? 설마 누구 온거 아니죠? 여기 어? 세타 아래로 갔겠지? 여기 아깝다 자 밀자 어이쿠 아쉽다 아 나 나는 다 안오겠지? 아 오겠는데? 아래에 있네 그래도 그렇죠? 아 아 평탈 실수했음 너무 아쉬운데? 아 아 평탈 실수 안했으면 할만했는데 그쵸? 아 어어? 아 아 와 체급 미쳤는데 바로스? 이게 맞냐? 이게 바로스? 정신 나갔는데요 그냥? 솔직히 그렇게 막 자라지도 않았는데 미쳤는데 그냥 체급이? 이게 바로스지 바로 그냥 선체 파괴자 온 3코어 선체로 가자 어어 좀 위험한데? 어 그래그래 다 좋은거 같은데? 너희 살수 있니? 아이고 다 그 걸렸구나 어 어 라칸 잘했다 나도 달리고 있긴 해 그리고 자 라칸은 살자 그래그래 그치 아 이게 안돼? 아깝다 할만했는데 그쵸? 와우 미고 있었다고? 징크스 궁 아이고 아깝다 자 2차 드가자 2차 반드시 밀어야지 흠 음 어 가능? 이거 가능? 음 가능 어 이거는 불가능? 도티오가 올수도 있는데 잠깐잠깐잠깐 어 이거는 잠깐만요 오 왔는데 아 오케이 야 근데 2대1인데 쫄아서 못들어오는거 봐 트리스타나 이게 바로스? 바텀 빌게요 이거 그냥 먹을게요 이거 그냥 먹을게요 뭐 먹어도 합법이지 나 응 그래그래 한번 먹을게 정글도 다 먹어 정글도 다 먹어 아 너무 아깝다 카비 Q 나갔으면 잡을만했는데 그쵸? 에라 모르겠다 난 밀란다 아 여태야 너 혼자 막을수있어? 나 탱크인데 너 이거 가능해? 어 근데 우리팀 거기 4대4긴 해 저기 한 명밖에 없어 사인은 좀 멀다 파이팅 힝 못주어 싸악 차비 흠 아 이거 타워 하나 밀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? 그래 내 한번 접어주마 바로 먹었으니까 나도 일단 가고있어 흠 흠 뭔가 애매한데? 지금 좀 슥 가서? 어? 아 이안데? 아니 그리고 무슨 다있냐? 상대 뭐 바론톤 안잡아? 왜케 쿨해 아니 전 당연히 트립만 여기 맞고 나머지 바론 뛸줄 알았지 잡을만한데? 잡았다 뭐 어어? 이 텔포는 뭐야? 이 트타님 그거 맞아요? 나도 가고있어 얘들아 끝난거 같은데? 끝난거 같은데? 빡 들어가세요? 빡 어? 응 그래그래 흠 흠 흠흠흠 흠흠흠 아 왜케 안맞니? 응 그래그래 GG 아 수고했습니다 그냥 밀게 아니 아 린다야 설마 라인막으로 갔던거니? 되겠니? 저거있습니다 이게 탱크거든 고맙습니다 어? 아하 아니 뭔 잭스요 어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1대1은 바루스가 할만하긴 해요 이게 잭스가 딱 들어왔는데 아 오케이 제대로 싸워보자라고 하는 순간 다이애나가 난입한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건데 1대1 자체는 할만하긴 해 이 사람 바루스 평균 K데이 1 뭔가요? 때보다 높은데? 1이나 돼? 근데 왜 이렇게 높아나 뭐야 이거 어때? 일단 때려 얘들아 야미 좋 아 근데 나 마나 아이 그 쿠션을 하나 더 못사네 되게 아깝네 그쵸? 3스택 3스택 치속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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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뭐 어쩔건데 너 죽을래 어? 그럴거니? 절대 안되죠 엑스도 무섭거든 이거 안되거든 어? 고능적으로 알고 있거든 안된다는거를 3스택 3스택다 짜식아 어 그러지마라 드브가 먹고 좀 봐줄 수 있나 나를 아 아 아 네 럼블리 풀 빼서 잭슨은 지금 힐온이거든요 아 나 좀 억울한데 잭슨은 전멸 있잖아 아직 뭘 어쩜 놀까 아 평타 한대만 더 죽었다 아 아 도움 흐허 아 도움 메이데이 할만한데 이거는? 뭔데? 아 음 나는 나쁘지 않은데 바로스는 이러면 나쁘지 않아? 라인 많이 태웠죠 자 두 버프에 라인 다 태우고 파워 두 칸까지 바텀 갱승까지 음 그래그래 이게 잭스 풀까지 빼준 갱이라 굉장히 좋죠 들어오나? 아 너무 센데 근데? 잠깐만요 어 미안하다 그러지마라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적당히 맞았어야 되는데 그래 그래 음 그래그래 들어가세요 넥스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너도 갱 당해서 너도 갱 받아서 풀린거잖아 그래그래 이래야 공평하지 너도 렘블 렘블 썼잖아 나도 그브 써야지 그러면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렘블님 몬갱이야 이거는 미치겠네 몬궁이요? 어? 아 롬블라 나한테 왜그래 그러세요? 응 그래그래 굽자 잭스야 그럼 뭐란거면 사옵시다 이제 웬만하면 아젤트? 잭스 좀 망해가지고 탱크완성이거든요 고통을 안겨줘 어 어 호호 와우 잭스야 이제 정정당당히 싸워보자 정글 부르지 말고 비록 내가 템 더 템이 훨씬 잘뛰긴 했지만 너 잭스잖아 그죠? 그럼 정정당당히 싸워보자고 응 그래그래 넌 손해 좀 보자 확실히 궁 없으니까 좀 애매하긴하다 그죠? 궁 있으면 이렇게 안될텐데 어? 어 그래 그래 너 왜 비싸졌니? 킬먹고 왔구나 유치하가 빠지긴 했는데 이길만 하죠 그냥 수고하세요 음 그래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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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재밌다 대충 여기 와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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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아아 보셔 어? 위험하다 이거 미안하다 무빙 무빙 아니 육냄 왜이렇게 빨리 돼? 버허가 삼노래 짰니 공이 빗나가는게 아니면 아 미안하다 그러지마라 다 짜식아어 해줘 럼브라 너흰 벌 좀 받자 억제갱 했으면 벌 받아야겠지 요 가야지 워이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 니달리는 탑갱을 진짜 죽어도 다시는 안옵니다 에휴 내가 이래서 안왔던건데 하면서 절대 안오 진짜로 이건 좀 애매한데? 어 아 아 웟 아 이게 먼저 치는게 맞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머이기 럼블 큐로 타면서 공콜을 나한테 넣었어 제가 먼저 치는건 맞는데 내가 공팔 걸리면 안되는데 오긴 했는데 오긴 했는데 와 다행이다 좋습니다 갱 잘쓰는게 잘하는거거든 음 그래그래 그건 사실이야 갱을 굉장히 잘 썼어 너무나 좋았다 어 어 조심해 머이기 간다 아니 대륙 횡단하고 있네 허허 아니 머이가 그거 맞아? 어디까지 가게 대체 머이님 님팀 다 죽었어요 살짝 민가로 내려온 들깨 느낌으로다가 아니 아니 머이가 머이님 뭐하세요 대체 오호 아니 그려버리면 게임이 끝내버리잖아 자 바루스는 미니언 한마리 먹으면 공속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공속을 딱 채우고 밀어주면 굉장히 빠르다 뭐야 궁 있어? 허허허허헣 아 아니 그냥 개 한마리가 돼버렸는데 이 친구? 뭐야 어이가 그게 맞아? 오 그래그래 아 끝났네 수고하십니다 음 그래그래 바비 뭐고요 으 으 으